백브리핑 시간입니다. 뉴스 스토리텔러 박진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시작해볼까요? 네, 오늘은 연일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마약 관련 얘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. 피자 한 판값만큼 싸다,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, 이러다 보니까 특히 10대 청소년들에게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맞습니다. 최근에 어머니가 중학생 자녀가 마약을 했다라고 신고한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. 그렇죠. 중학생 한 명이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산 다음에 투약을 했고, 이걸 어머니가 발견해서 신고를 했었죠. 이후에 추가로 친구 두 명과 함께 나눠서 투약을 했다는 것까지 파악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. 그러니까 마약을 인터넷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, 거기다 싸졌고, 특히 10대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호기심이 강하니까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. 동기로도 어쨌든 이런 추세가 좀 뚜렷하게 보이는 상황인 거죠? 그렇죠. 경찰청 자료를 보면 작년에 검거된 마약 사범 중에 10대 비율이 2.4%, 294명이었습니다. 2018년 10대 비율 1.4%, 104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. 이렇다 보니까 일단 정부와 여당은 연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, 또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제재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에요. 그렇습니다. 이틀 전에도 당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. 이 자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악소리나게 하겠다,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, 잠깐 들어보겠습니다. 마약의 가격이 피자 한판 값이라고 제가 얘기해서 많이 얘기 들고, 펜타닉 같은 건 만 원대거든요. 악소리나게 강하게 처벌할 겁니다. 그래서 호기심에 값싼 마약을 한번 해볼까 하는 호기심을 가신 분들이,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. 처벌 수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더해서 예방과 치료, 재활까지 지금 종합적으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다,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네,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경찰청이 공개한 또 다른 마약 사건 관련 영상이 있어서 준비를 했는데요, 가져왔는데요. 어떤 사건냐면, 경찰서 지구대에 마약이 들어있는 가방을 찾으러 갔다가 적발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. 그러니까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온, 마약을 자기가 했다, 이렇게.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,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. 영상을 좀 보시죠. 인천의 영종지구대 CCTV인데요. 사건이 지난 1월에 발생을 했습니다. 지구대의 한 가방이 분실물로 접수가 됐고요. 그런데 경찰이 내용물을 확인을 하다가 담배 모양의 수상한 물건이 발견이 된 겁니다. 그러니까 대마초로 의심이 되는 거죠. 경찰은 일단 주인에게 최대한 차분하게 지구대에서 분실 가방을 보관하고 있으니까 찾으러 오라고 연락을 했고요. 그 사이에 강력팀 형사들이 도착을 했습니다. 말려있던 게 어쨌든 대마초가 맞는 거죠? 네, 그런 상황인 거죠. 그리고 이어서 가방 주인 60대 A씨가 태연하게 도착을 했습니다. 안 걸릴 거라는 확신이라도 있었던 건지 굉장히 태연하게 들어왔고, 가방 찾아줘서 고맙다, 수고한다면서 피로회복제 음료까지 사가지고 왔습니다. 하지만 결국 소변검사를 통해서 결국 대마초 소지와 흡연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마음속으로 좀 약간 몰랐길 바라면서 얼마나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.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. 마약이 들어있는 가방을 찾으러 경찰서까지 오는 그런 상황. 그런데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. 박진규 기자의 백브리핑 여기까지 듣죠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